올 초부터 국내에서도 멜라토닌을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멜라토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멜라토닌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멜라토닌을 이렇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멜라토닌 섭취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멜라토닌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놀라웠죠?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요.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가장 강력한 황산화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질병을 예방하며 암세포를 사멸하죠. 또한 텔로미아의 영향을 주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비만을 예방한다는 점 살펴보았죠. 정말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효능들인데요. 하지만 이 좋은 멜라토닌도 잘못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멜라토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의할 점은 멜라토닌의 투여량입니다. 한 알만 먹고 기다렸는데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한두 알을 더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0.3m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멜라토닌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노인병 학회지에서는 멜라토닌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우울증과 조기 사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수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멜라토닌을 먹고 바로 잠이 안 온다고 계속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맥을 못 주게 되죠. 몸이 무겁고 졸리고 무기력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운전을 한다거나 다음날 사고 위험이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면 멜라토닌 투여량에 신중을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멜라토닌을 먹는 시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자기 얼마 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지침 한두 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한두 시간에 걸쳐서 몸이 졸립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따라서 지침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점으로 평소 자는 시간이나 그 이후에 멜라토닌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시에 주무신다면 그때 멜라토닌을 먹거나 그 이후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침 시간이나 그 이후에 먹으면 신체 시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고 주간에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멜라토닌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고 출혈성 장애가 있거나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멜라토닌이 혈액이 응구되는 속도를 감소시켜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다면 담당이와 상의하고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멜라토닌은 흡연, 음주를 하거나 수면제를 드신다면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주의력과 기형적 손상을 심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멜라토닌을 섭취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투혈압과 먹는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 생생되는 멜라토닌 효과는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보약보다도 더 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위적이라도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러픈 수면, 건강한 수면 습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